Q. 북목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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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려가니까 주가가 올랐잖아요 아 그럼 계속 계시지 제가 또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주가가 빠지고 지표군요 지표 자 이제 지금 무역분정과 관련해서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한 번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야 이렇게 세게 때리면 화웨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완화해 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까요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 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세를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상무부가 그와 관련된 종목들 회사들을 제출을 한 거죠 그 안에 이제 화웨이가 들어가 있던 거였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 화웨이 이게 미국 증시의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 그 전날이었습니다 툭 빠지죠 빠져서 시작했던 거는 우리 시장에 이미 영향을 줬던 구글이 화웨이 거 제품을 안 쓴다 그 다음에 뭐 인텔 자일링스 대부분의 거 대부분의 히터들도 안 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확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빠졌죠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주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죠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좀 연기시키죠 대신에 그 연기 내용을 보면 기존의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새로운 화웨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 부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무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소리 때문에 상수 출발을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섰다기보다는 그냥 유해한 수는 이외에도 이제 어차피 보면 뭐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수 출발을 했지만 상수법을 확대하지는 못합니다 거의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인텔, 자일링스, 스카이워 이런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 이줄로 다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쁘게 나온 애들은 급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던 게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상승했던 게 아니라 기존의 충격을 먹었던 것이 많이 하락을 했던 복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반동을 줬던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저께 관련 이슈가 시장의 영향을 줬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중국 시장도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내용을 잘 지켜보면 AI, 돼지, 환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내용을 언급했던 종목들 업종들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거나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그 이슈는 지금 잠잠한 상태에서 새로운 호재성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낙복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몰렸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호재성 재료가 또렷하게 없으면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여전히 겹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초반에 일단 중국이 미국 쪽에 협상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은 국가 비상 사태 선포를 통해서 나 싫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나라 장중에 상승폭을 축소했던 요인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대장정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의 장기화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도 그러면 이름이 고난의 행군입니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미국 쪽에서도 이 무역 분쟁 이슈를 트럼프가 자꾸 대선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미국과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도 있지만 지난번에는 중국 쪽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자꾸 이걸 장기화 시켜서 내년도 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 내년에 당선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 더 나빠 더 악화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가 이 기계에 들어가면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어저께는 조 바이든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이든 지난번 부통령 같은 경우 그러면 샌더슨은 물건을 한 겁니까? 샌더슨하고도 한 1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한 28% 17% 이 정도 정도 차이나 하는데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정치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협 분쟁 이슈가 격화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미국민들은 어디냐면 농민들 그 다음에 겨울밀 본밀 그 다음에 가운데 지역에 있는 옥수수 대두 생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야 그런 들리지만 걔네들은 거기서 무선 통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계들이 전부 다 화웨이 걸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뭐 그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아니 중국이 대두 같은 걸 안 사져버리니까 이번에도 돼지고기 다 중지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버리니까 농민들의 파산 선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농민들 중에 40%가 이번 무협 분쟁 이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여론조사 통계 자료도 나와요 그때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중 무협 분쟁에 의문의 일패 농민들 미국 농민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기사가 그러니까 미국 농민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데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문제가 뭐냐면 그 러스트벨트 지역 있잖아요 러스트벨트 5대5 근역 근처에 펜실베니아나 뭐 이제 뉴정이나 이런 쪽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면 이게 한 1% 정도 차이로 트럼프가 다 이겼었던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 온밀히 따지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득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지역 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멕시코, 캐나다, EU 쪽과 가장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자꾸 그쪽으로 가서 무엇을 자극을 하냐면 아메리칸 버스트 그러니까 자꾸 애국심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어차피 이리저리 해도 나 찍어주는 사람들이니까 빼고 러스트벨트 지역의 농농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애국심을 자극시키면 나를 또 찍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해 연초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당시만 해도 2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46%까지 올라갔어요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서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무역 분쟁 이슈를 격화시킬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당장 좋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 항복하는 시기에 움직임이 보일 수 있는 여건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야기시키면서 자꾸 딜레이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시장 그 미중 간의 무역 교착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져 있는 고착화 고착화 고착화가 돼 있는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섣불리 대응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대응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제도 그랬고요 새로운 악재성 재료나 호재성 재료에 되게 민감하면서 변동성만 커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보면 화웨이 제재가 가해지니까 종목별로 굉장히 엇갈렸단 말이에요 삼성 견전 올라가고 피해를 받는 것도 있고 근데 수혜를 받는다는 쪽도 사실 표정관리를 해야 돼요 잘못되게 이빨을 보였다가는 또 저기 그 불매운동 벌어지면 발작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호재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화웨이에 대해서 규제가 좀 더 극화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쪽의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딜레이 되고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 중에 하나인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하웨이의 대체제로서 삼성전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 때문에 너무 단세포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초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적인 대응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원 환율이 지금 현재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의 합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특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딜레이 시켜놓고 그건 뭘 봐야 되냐 지금 기업이 그거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봐야 되는 건 달러원 환율 안정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방 안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극도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새벽에 FMC 의사력 공개라든지 EU의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달러원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 안정을 찾는다면 국내 중시는 다른 대입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